안녕하세요 신라면의 국물이 사라졌다 농심 신라면이 출시 35년 만에 볶음면으로 변신했습니다 신라면 볶음면은 신라면의 고유의 매운맛을 볶음면으로 구현한 제품인데요 파와 고추 등으로 만든 조미유를 추가해서 매콤한 감칠맛을 살렸고 면은 얇고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봉지면 기준 조리시간을 2분이나 대폭 줄였습니다 불닭 볶음면 맵기보다 덜 맵지만 농심 신라면의 맛을 그대로 살린 볶음면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함께 먹으면 맛있는 대폐 삼겹살 노릇하게 구워서 함께 먹는 그 맛이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농심 신라면 볶음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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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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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맛을 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핫도그 고춧가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아... 화ыв 치킨덩 바삭한 치킨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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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NO 한잔 마카롱 disturbed 진짜 맛있게 잘어울면서 너무 맛있어 출발 가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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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 볶음면이랑 대패 삼겹살이 정말 환상적군요.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어요. 안녕. 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